안녕하십니까. 남양주 철학원, 가불병 철학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가불병 철학원에서는 사람마다의 다른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하시는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줄기 빛이 되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언제든지 저희 가불병 철학원을 찾아주시고 희망찬 내일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